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, 뭐야. 오, 오마. 아니, 오, 갑자기 여기서 뭐한데요? 먹는 물은 어디 있습니까? 냉장고에 없는 것 같은데. 아, 아우, 아우, 아우. 아, 아우, 아휴, 아. 나가 자리히 가셔서 깜빡해버렸네. 이제 물은 뭐 뜯어쓰까에서 퍼먹거나 울며 먹으면 돼요. 에? 아니, 저 물은 어떻게 믿고 먹습니까? 어떤 세균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데. 엄마. 아니, 세균은 무슨 통영장 제 하수 인디. 아, 1951, 아, ness заг orn. 아, 나이스 해겼네, 나이스 해겼네. 어이 텁스 탓이 안 자고 어째 근데요 야심한 밤에 남자 혼자 자는 방에 왜 온 겁니까 겁도 없이 에? 아 그 잠땜에 잠을 못 자고 쓴게 그라죠 잠을 못 잘 정도로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자자 미쳐불겄네 나가 말을 말아야지 아 기왕 온 김에 목이나 좀 잡아 봐요 벌레는 미리미리 잡아놓는 게 숙박업소의 의무이자 책임 아닙니까? 아 뭐 뭐 모기야 뭐 손으로 때려 잡으면 되겠구만 어머 엄마 아유 잡았네 아유 미쳤어요 드럽게? 버려요 아유 멀쩡하면서 멋담씨 버린대요 아 거기 눌러붙은 모기사처럼 피 안보여요? 아 뭐 이게 뭐 대수라고 그냥 있잖아 쓱쓱 문질러 빨면 되겠구만 탁 탁 탁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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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라 탁 나가 내게 내게 아 뭔 남자가 일하고 까탈스럽대 내 동생이었으면 그냥 확 그냥 주시어 막아볼게 사랑 내일 정말 조심 와 Sur Buck 여기 왜